오늘 현장은 신축 빌라다. 작업복을 입고 설치에 필요한 도구들을 조금 더 챙긴 후 올라가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하... 기전에 차문을 잠그고 가자. 자재를 옮겨본다. 작업할 세대수는 8세대다. 오늘은 도우락 설치 과정만 보여주려고 하는데 먼저 베테랑 작업자의 타공하는 모습을 보기로 한다. 원숏 원킬로 뚫어져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저거 아무나 못한다. 어떻게 하냐고? 나는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손모가지가 나가는 줄 알았다. 베테랑 작업자님, 리스펙이다. 본격적으로 도우락을 달아... 우려하는데 전화가 온다. 클라이언트에게 걸려온 전화다. 통화를 마친 후 이제 진짜 작업에 집중해보자. 접봉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